세계에서 티비로만 보면 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민족이야. 저게 경기작을 텅텅 비고 하겠네. 뭐 때문입니까. 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저는 워낙 이제 전국을 빨빨 건너면서 축구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외신 기자들하고 이상하게 하다보면 자꾸 만나게 되는 거야.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진짜 축구만 평생을 치자는 애들을 안 해요. 얘들은 전부 다 한국에 이 축구 열기에 돼 있어. 경기장 바깥에 축구 열기에 돼 있어. 나한테 현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난 축구 기자들이랑 같이 술 먹고 노는데 어떤 유럽의 기자가 그러더라고 왜 한국은 경기장 안에 와서 경기를 안 즐기냐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데 얘들 좀 독특한 문화구나. 경기장 안에는 굳이 안 가고 경기장 바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너희들은 축구를 보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 에서 축구를 보는 문화라는 것은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과 엘지라는 발달한 가전 갖고 있고 특히 이 야외용이 저기 뭡니까 정강판에 가난한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때 위로부터 관의 입장에서 사실 월드컵 우리가 원해서 개최한 겁니까 시바 그냥 그 정권들이 그냥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정권 홍보하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억지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피파 그 용인들한테 돈 먹여가지고 따려온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일본이면 한국이 너무 얄미울 것 같아. 사실 그 일본에서 그냥 개최하러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완전 판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피파 쪽에 애들이 야 이거 투표 가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 솔직히 너무 하다. 그래서 피파의 수뇌법에서 합의를 시킵니다. 그냥 공동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가자. 야 진짜 한국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집 밖으로 반을 그냥 뺏긴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막상 그려놓고 난 뒤에 분위기는 완전히 안 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이런 뭔가가 전혀 안 먹히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가 개막식 날 다음날 다음날인 한국 경기를 필두로 해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걸 만드는 집단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불권낭마라는 집단이. 그 이전까지의 사실 모든 어떤 우리 올림픽이라는 이러면 이러면 혹시 그 88올림픽 이럴 때 동원된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권낭마라는 그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축구 강들. 그리고 축구의 평화랑도 아무 상관없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결코 수직 구조가 아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정말 익명의 시민집단이 전 세계 축구 응원 문화 관전 문화를 바꾸게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당시 아시아 국가가 4강에 진출했다는 것보단 해외 언론들이 주목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굉장히 자발적인 축구 축제의 문화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16강에 확정되는 경기가 포르투갈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그걸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그 사이에 도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 있고 전부 해방구였어요. 아 80년 광주가 이랬겠구나 싶은 정도로 온 인천부터 시작해서 부천 서울이 온 차들 애들 다 올라가 있고 온 데 불 다 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날 수수도권 전역에서. 애들 막 차 위에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그게 폭동의 상황인데 외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해나. 그리고 막 길거리에 몇 만 명이 축구를 보고 오는데 쓰레기를 다 주워가. 요즘은 다 버리고 가더라고. 요새는 다 버리고 가요. 그런 것들이 개들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롭게 창조된 시민적 질서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 문화가 그 4년 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거의 전 세계가 한국이 2002년에 만들어낸 축구 문화를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에 또 새로운 대중 집단이 출연하죠. 그때 효수님 이선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대중 집회를 하면요 그전까지는 여기도 수직적 구조에서 만들었죠. 뭐 시민단체 뭐 방구 깨날끼는 운동권 할아버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뭐 제야의 인사들 뭐 그리고 뭐 일부 정당 뭐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해서 또 동원하고 막 그래놓고 또 마치 그 무대 뒤에서는 마이크 뭐 누가 가서 와서 얘기하니 뭐 가지고 싸우고 지들끼리 또 뭐 다른 정파들끼리 막 뒤에서 진짜 막 멱살 자비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탄핵 그 저기 촛불집 그 몇 년 뒤 2년 뒤에 탄핵집회 그거 할 때 제가 그리에서 제가 매일 매일 그 탄핵집회 연출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 그 여러분 매일 매일 그 저기 초 한 10만 개씩 만들어 보세요. 촛불 말이야 촛불 그 촛불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다 우리가 만든 거야 그것도 아끼려고 한 개를 반으로 반 토막을 내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촛불 한 5만 개 반씩 쪼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막 짜증 나서 그냥 한 개씩 주면 그냥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돈이 없대 그게 다 그렇게 조직돼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한국의 시인 문화에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요 그냥 사람들이 나온 거야 촛불 하나씩 들고 이걸 나오자라고 인터넷에 제일 챔 올린 애를 내가 찾아서 만났어요 어느 놈인가 싶어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퍼뜨린 놈을 딱 만나봤더니 거의 31살짜리 비정규직 학원 강사야 악마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런데 뭐 아무 생각이 없네요 아 그냥 뭐 그럴 자고 그냥 자기는 한 것뿐이래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대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런 굉장히 뭐 스포츠를 통한 어떤 그런 축제적인 것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것 아니면 뭐 내부 국내의 어떤 국내 내부의 정세 선거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간에 이 2002년에 보여지는 한국의 대중의 문화적 정치학은 굉장히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모델들을 정말 지구촌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2007년에 한국의 대중의 집행을 보면 굉장히 순식간에 퇴각합니다 굉장히 무력하게 어떤 그런 대중적 자발성으로 가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쪽으로 퇴하게 돼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다시 말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차원들을 오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은 서구의 진보적인 이론가들은 이 대중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 다시 말해서 The popular라는 대중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그리 같은 이제 포스트 후기 막스주의자들은 대중이 근대의 개념이라면 탈근대의 시대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걸 굳이 말하자면 이제 다중 멀티튜드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왜? 이제는 대중이라는 것이 대중이라는 하나로 묶이기에는 너무 상이한 취향과 판단과 생활 스타일과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막 다른 걸 갖다 대중이라는 이론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가 이제는 그 대중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각각의 정말 다양한 자기 정체성들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의제를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대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2002년에는 우리 모습에서 언뜻 언뜻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뭐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집단적인 대중 지성들의 힘으로 새로운 어떤 지적 체계들을 만들고 그 정보들을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공유하겠다라는 거 이런 게 위키피디아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위키피디아 가는 네이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들어가면 나가지마 딴 데 가지마 이 안에서 다 해 네이버잖아요 저도 네이버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익숙해지니까 다음에 잘 안 가게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한국은 또한 여전히 정말 모순 죽이게도 네이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는 거야 가령 우리가 그렇게 매력하는 미국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네이버 같은 기업이 있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는 네이버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연방법원에서 독전방지법 규정 때문에 아마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든가 우리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누리기 위해서 멀티 플렉스라는 그런 영화관 체계를 20세기 말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발 12개간에 강동원 나오는 영화 10개 하고 말이야 그거 뭐하러 그걸 해 그냥 옛날처럼 대한극장 그거 하나에다가 한 2000명씩 다 보지 그냥 대한극장에 매인간에 그냥 쪼맨한 소극장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극장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퀴즈 극장주들이 내가 여러분이 영화인이 아니고 영화 제작자도 아니고 영화 투자자도 아니고 극장주야 극장주 극장주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흥행자 스타가 나오는 영화 아니에요 극장주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요 방금 나온 영화에요 왠 줄 아세요? 아무리 블록버스트라고 하더라도 다 사람들 들고 나면 광경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만 바퀴에 안 보는 광경이라도 막 나온 영화는요 그걸 기다리는 놈들이 있다고 첫날 둘째 날은 막 내려가는 대박 영화보다 광경이 더 많아요 객석 점유율이 더 높다고 그래서 극장주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영화든 상관없어 새 영화기만 하면 왜? 빨리 빨리 회전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거 빨리 딱 돌면 이른바 유연한 고용체계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면 하나 다 몰아주고 끝내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영화 투자 자본과 영화 유통 자본이 한 놈한테 맡겨놨어요 영화를 제작하는 놈이 극장 체인을 갖고 있어요 cj 오떼 이런 놈들입니다 아니 한국인정관의 대부분을 만드는 애들이 사람들이 보는 극장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들의 극장을 진짜 글자 그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 다양성 그럼 누가 판매가 줍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클리우드는 여러분 20세기 폭수사나 파라몬트가 극장 체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처음부터 유통과 제작은 절대 겸적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만드는 놈은 오로지 투자하고 만들 수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A 메이저 유통 채널이라면 최소 최소 1500개 이상의 극장의 관을 여는 것을 A 메이저 유통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관 1500개를 순식간에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작 크거나 투자할 수 없어요 법에 걸립니다 독점 방지 법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세돌이 이세돌 구단이 구걸의 앞잡이에게 패했습니다 저는 저는 진짜 참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내 전 재산을 긁고 예언한 게 두 개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살아 생전에는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에 절대 진출하지 못한다 라는 말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컴퓨터가 절대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두 개 다 두 개 다 그 장 다 깨졌어요 좀 더 일찍 죽었어야 했나 봐요 저는 구글 구글의 첫 번째 화면과 네이버의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구글은 미국 회사고 네이버는 한국 회사니까 일대의 비교는 힘들죠 근데 구글이 아무리 욕을 처먹는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글자 그대로 이런 글을 열면 첫 페이지 메인 화면에 첫 페이지가 뭡니까 하나하나 창만 하나 딱 뜨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어디든가를 가게 가야 됩니다 구글 안이 아니고 다만 구글을 통해서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구글은 금색에 대한 금색 엔진에 대한 개발만을 끊임없이 가장 완벽한 금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을 줄창 투자했고요 저는 처음 구글날수 때문에 도 이미 네이버 다음에 익숙해 있던 포탈에 있던 것처럼 이런 게 무슨 기업이야 아니 들어와서 고객이 바로 10초 만에 빠져나가는 이 기업이 무슨 기업 이런 게 돈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을 소비자를 끝까지 장악하지 못한 구글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 처음 시작한 WWW 이 세 개가 뭘 의미합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네이버건 지랄이건 간에 모든 우리나라의 사이트들은 월드 와이드 하지 않습니다 상생의 생산과 소비체제를 그런 다자주체성의 상생의 체계를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넘버헌만 다 해먹는 1996년 영화 넘버쓰리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넘버헌이 다 해먹는 세상에 넘부터 넘버쓰리가 뭔 상관이냐고 그런 여전히 결국 또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아줌마가 다 해먹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결국 한국의 대중의 개념은 또 이런 또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 질서를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고 아마 발부둥 쳐도 소용없어요 또 그 질서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76%의 압도적인 지지를 상기게 하십시오 이 말 많고 탈많은 이 대중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을 드러냈습니다 대중은 그저 많은 사람의 사람의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중, 군중, 민중, 또 뭐 있냐 많잖아 이런 다수의 사람의 단위를 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념들이 많은데 대중이라는 개념, 다른 개념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이집트 노예주의 사회 때 모세가 지 민족들을 우르르 끌고 이집트를 벗어날 때 나오던 그 우르르 끌고 들어온 지 나라 사람들 보고 대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산업혁명 도시화 그리고 국민국가 그리고 철학적인 개몽주의를 통하는 근대적 사상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미스미디어 그리고 그리고 수많은 채널에 있어서의 세계화 라는 이런 이런 개념을 역사적 개념을 전제해서 18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어떤 세계사적 현상 이것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대중은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하나님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볼 때 아닌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민주주의 국가 일부의 소수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를 취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멕시코가 민주주의 국가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 눈으로는 안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될 기회가 올 테니까 끝들을 미루고요 어쨌거나 그래요 교과서적으로 말해서 대중은 흔히 말하는 흔히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 기본적 전제다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규정되는 자본주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단위 이게 대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대중이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중은요 마스크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민족이라는 마스크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국가 단위로 진입하게 될 때는 대중들은 주로 민족이라는 마스크를 쓰죠 특히 여러분 식민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나와 나를 지배하는 나가 아닌 놈과 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까지가 대중이다 이래요 우리핀이란 말이야 이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조선총독부잖아요 그러면 일본인 관료 및 헌병 군인 경찰을 제외한 자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죠 쪽발이 쪽발이 아닌 자 이 쪽발이 아닌 자가 민족이고요 이때는 이것이 대중이 바로 민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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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개념을 자신의 존립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사회를 특히 제국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사회를 그 그 대립의 관계를 굉장히 단위를 하고 평균화하고 집중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민족으로서의 대중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중이라고 묶게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좀 지나서 보니까 같은 편이 아니야 쪽발이들이 차라리 나왔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에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갈라쓰기 시작합니다 분화되기 시작해요 바로 계급이다 이거 그래서 이 대중은 민족 대중과 계급 대중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작용하는 작용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복합적인 그런 개념을 안에 품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되는 거죠 19세기 말에 한국이 개판이 났을 때 대원군의 꿈이 그의 며느리였던 민양에 의해 좌절되고 난 후 이제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던 고종시대의 조선 그리고 조선에서 아리랑 탈양이라는 어떤 노래가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그 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많이 이렇게 유포됩니다 아리랑이 일종의 여러분 아리랑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랑이 아리랑이 지금까지 아리랑이 연구협회에서 최록한 게 530까지 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아리랑이 우리의 우리의 전통적인 민요의 대표적인 것이 왜 아리랑인가 아니 서울에서도 아리랑이고요 경상도 가도 아리랑이고요 전라도 가도 아리랑이고요 함경도 가도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하나에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는 전라도에서도 슈퍼주니어고 강원도에서도 슈퍼주니어잖아요 이렇게 한 거주지역내를 일방적으로 어떤 한 개념이 통합하려면 필연적으로 메스미디어 힘이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끌임지 같은 정보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공원에서 윤류로 시키려면 그때 메스미디어 시대가 오기도 전에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어떤 노래의 형태를 다 아리랑 모든 쪽에서 아리랑을 했다는 게 이게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래에 그 많이 등장하는 아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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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아리랑의 원조는 어디인가 하면요 요즘 지방에 가보면 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라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야금에 가야금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만드는지 알게 뭐야 그러면 우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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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만 태어나서 지방에서만 태어나서 태어나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럭이 돌아다닌 곳은 전부 가야금의 동네야 그래서 가야금을 자기 지자체에 내세운 게 내긴가대 그리고 더 코미디도 있어요 지방마다 이상한 축제들 하잖아 여러분 청량고추 있잖아요 청량고추 이 청량이 어딘지 아세요? 청량 충청남도 본래는요 이 청량고추라는 게 뭐냐면 이걸 처음으로 70년대 개발해가지고 경상북도 청송과 영양에서 재배를 해서 성공을 거두어서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청송의 청자와 영양의 양자를 따가지고 청량고추라고 하는데 충청남도에 청량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충청남도 청량에서 청량고추 축제해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랬었잖아요 아리랑 가지고 오는 온 동네가 다 자기 동네가 아리랑에 출연지라고 주장해도 될 만큼 전국에 아리랑 여론설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한번미 서울도 아리랑이 서울에서 나왔다고 주장해 이 미알이 넘어가는 고개 있잖아요 도남동 고개가 아리랑 고개였대 이렇게 확실한 지명을 갖고 있지 않냐 서울이 그래서 이 아리랑의 원조는 서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아니다 경상남도에는 옛날부터 에랑 전설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굉장히 예쁜 여자가 동네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사모한 놈이 들이대다가 안 되니까 이 여자를 살해해 그래서 파묻고 완전 문제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마을에 부임하는 원님들이 하룻밤을 못하고 죽는 거라 그런데 이제 몇 명 죽고 난 뒤에 또 새로 왔는데 굉장히 담대한 원님이어서 밤주에 또 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 그래서 대부분 다 귀신만 보고 그냥 그대로 죽은 거지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이렇게 억울한데 나 말도 하기 전에 다 죽어버렸다 그 전에는 내 한을 풀어다오 나를 죽인 놈은 어느 동네 어디 몇 번지 사는 그 개새끼다 그래가지고 이 한을 풀어줬더니 더 이상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에랑 설화가 아리랑의 원조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 이런 게 많아 많아 그런데 그 아리랑 타령이라는 19세기 말에 서울과 수도권 경기지역에서 불렸던 아리랑 타령이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의 첫 번째 가사가 바로 저가 이만입니다 이 시의 사출이 되지 말고 민 시의 펄촌이 되려면 뭡니까 이른바 민비의 다섯 명의 남자 형제들이 나라를 아주 거두를 내거든 그 중에 한 놈은 이모 군한테 그냥 분노한 군중들에게 길거리에서 맞아 죽긴 했지만 끝까지 나라가 망조에 들 때까지 해먹은 그 당시 최고의 신흥세도가 사실 본래 대원군이 민비를 자기 아들의 마누라로 삼은 것은 그때 하도 외척들이 득실거려서 굉장히 빈한한 힘없는 가문의 여식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던 건데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냥 그 민비 한 명이 일당백이었던 것이라 그래서 민비가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왜 명성황후를 두고 민비냐고 민비라고 까대냐고 저보고 이렇게 식민사간에 물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민비니까 나는 그 개같은 년을 진짜 그 전은 개같은 년이야 왜인 줄 알아요?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그런 걸 임의연이 나와서 조선의 국무를 하고 TV 드라마를 하고 지금 수십 년째 뮤지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민비의 신화를 만든 놈이 누구냐면 이문열이야 여우사냥이라는 소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한 달에 조선의 마지막 국무로 만들어놨어요 국무는 무슨 얼어 죽을 인연이 얼마나 나쁜 년이냐면 그래요 청군과 일군을 불러서 가본 농민군을 학살하게 만든 것은 봐줍시다 저희도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을 안 뺏기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임오군란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읽고 제 처가가 청중과 그래 충부 자기 친가가 글로 홍계훈이가 민비를 변장시켜 가지고 평민으로 옷을 갈아입고 피신합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지 시아버지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때 저희 잠실 쪽에 나루테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밑으로 토키를 하면 건너는데 지금 광주시 그걸로 건너는데 같이 배를 탔던 광주시의 안악들이 지금 가서 민비 개같은 잡년 빨리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더라고 마을 여자들이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배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 안악들이 민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히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대원군에 올라왔을 때요 그 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자기 씹었다고 제가 공화국적인 기준을 들이대서가 아니라 왕도적 기준을 들이대서라도 옛날에도 그 신분사회 때도 임금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임금도 눈앞에 없으면 우리 욕하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그런데 그냥 그 음물과에서 빨래하는 안악들이 그냥 왕비를 좀 씹었다고 그 마을 여자들 그냥 싸그리 다 작사를 내보네요 내가 볼 때 일본 낭인들을 굉장히 칭송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도 못 죽였잖아 죽으면 마땅한 년이거든 마리 앙뜨와네트는 이쁘긴 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안중근이 1909년에 1909년 10월 26일날 할 뿐에서 안중근을 쐈습니다 이토 히로링을 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중근이 나쁜 놈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중근의 처형날 우리도 잃어버린 안중근의 처형날에 안중근의 빈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왜 일본의 궁극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것을 다른 나라의 청년이 대신 해줬다고 그 후 애들이 아직도 안중근의 길 나래를 찾아와서 허나합니다 그런 것 같은거지 뭐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참 그런게 있거든요 이야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고 픽션 그러니까 소설은 다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 입에 저런 말이 노래가 돼서 불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사실상 굉장한 진실인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노래로까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거 자 바로 그 민씨 일족이 조선의 사직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숨통을 끌어놓게 되는 바로 그 19세기 말로 이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뭐 차도 드시고요 화장실도 가시고요